제가 그 중간에 끊었으면 여기 물선 합일이 됐겠어요 이렇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일 부러운 사람 배부르다고 숟가락 놓는 분 딱 여기까지 딱 저한테는 이제 어떻게 보이겠어요 드라마 끊는 분이나 맛을 모르는구만 맛을 맛을 알면 어떻게 끊어요 이거를 더 먹고 싶지 절제력이 좋은 걸 수도 있는데 맛을 잘 모르는 분들 수도 있지 그것도 이제 그 성향이 다른 거고 그냥 다른 거지 뭐 이걸 더 우리가 고민할 필요 있어요 내 입장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이런 게 고민이 된다는 거는 내 입장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틈을 파고 드는 거죠 저게 옳은 건가 내가 문젠가 고민해 보는 거 좋죠 근데 이게 뭐 누가 옳다기보다 성향이 그냥 성향의 문제인 경우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뭔가에 대해서 맛을 더 잘 느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또 못 막아요 지금 여러분도 제 강의의 맛을 엄청 느끼시니까 여기까지 와 계시죠 다른 분들은 와 너무 재밌다 하고 딱 그냥 끄고 잘 주무실 텐데 여러분들은 끄고도 막 그 여운에 시달리고 다음 편이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낫 옳다 그러다가 말하기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더 맛을 알고 계시다 맛을 더 파괴돼 있고 또 성향이 막 그런 것도 엄청나게 절제력이 있다 만약에 절제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도 성향 차이예요 절제력이 있다 없다가 누구는 더 절제를 잘하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있고 다만 저는 그래요 그래서 나도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아니라 사안사안에 따라서 육바람율에 입각해서 절제를 해야 될 때 절제하면 되는 거죠 절제력 있는 사람이 되자 이것도 아니에요 저도 절제 잘 못해요 다만 이건 양심이 어긋나잖아 할 때는 절제해야죠 육바람율에 힘을 키우자 이렇게 얘기해야지 제가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만 보면 저 사람이 나보다도 인내를 잘하는 부분이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보시를 잘하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육바람율 속에서 원만하게 딱 녹여서 쓸 수 있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절제에 있어서 나보다 더 나은 재능이 있는 거죠 보시에 있어서 재능이 있고 인욕에 있어서 재능이 있고 잘 참는다 저 사람 심리길도 그냥 걸어다니고 이런 친구들 보면 고통을 참아가면서 희열을 느끼는 탈들이 있거든요 나랑 다르잖아요 성향이 나는 굶어가면서 희열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 또 한 끼 굶었다 뿌듯하고 밥 먹을 때 뿌듯함 보다 굶었을 때 뿌듯함이 큰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배울 부분도 있죠 어느 부분에서만 다만 저게 옳다 이건 아니죠 육바람율에서 인욕을 해야지 인욕할 거 인욕해야지 무조건 다 인욕합시다 이것도 아닌 거죠 제가 주장하는 거 엄한 거 인욕하다가 암 걸려요 병 걸리고 그래서 인욕해야 될 걸 인욕하고 인욕하지 말아야 할 거는 다르게 대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육바람율이라는 건요 탁 참나에서 오는 자명의 느낌을 따라가면서 이 자명의 느낌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명의 느낌은 통으로 와요 그런데 이 통으로 오는 양심의 자명의 느낌을 지금 인간이 이해하려고 여섯 개의 항목을 나눠서 이해해 보는 거예요 내가 혹시 절제 쪽을 놓쳤나? 인욕 쪽을 놓쳤나? 양심은 그게 원만하게 적절하게 딱 균형을 이룬 그 어떤 상태를 요구하는 거죠 참나 뜻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면 딱 좋겠어라고 참나가 제안하는 거죠 안 그러면 찐찐해 이러면 자명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가 분석의 틀이 필요한 거죠 육바람율이라는 이니지라는 원래는 언어가 없죠 그냥 참나는 탁 통으로 요구하죠 자명한 느낌 찐찐한 느낌 분석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육바람율을 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걸로 체크해야 잡아지니까 균형을 잃은 부분이 잘 보이니까 딱 한 덕목만 떼가지고 이 사람은 이걸 잘한다 이거는 저는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런 또 재능이 그쪽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건 있는 거지 그 자체지 그 이상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양심은 실제로 잘하느냐는 다른 문제니까 어느 분야에서 재능이 있다는 얘기죠 그냥 고시의 재능이 있다 인욕의 절제의 재능이 있다 맛을 잘 몰라서도 잘 절제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맛 모르는 사람은 정말 절제 잘해요 별 맛이 없는 거예요 맛집 가도 사실 다 어디 가도 맛이 없어 이 사람은 유명하다니까 온 거지 그냥 먹다가 그냥 딱 숟가락 딱 놓쳐 배 안 불러도 그냥 딱 그냥 특별히 얘가 더 맛있지 않거든요 근데 맛을 아는 사람은요 한 숟가락 들어갈 때마다 정토가 펼쳐지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이거를 왜냐면 그거 맛을 안다는 건 그거 할 때 나오는 도파민이 엄청 나오는데 거기에 중독되는 뼘 가는 거죠 이 맛 또 보려고 하는 거죠 그 맛을 떠보고 싶어요 근데 사람마다 섬세하게 맛을 그 느끼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디에서 뭔 맛을 느끼는가 기질 따라 성향 따라 다 다양하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는 막 절제 이런 것보다는 예술적 reper ihan 일괄적으로 일괄적으로 오됨 egree 오 토마isson über 거 ب 졌으면 일괄enga 아멘